우리 사돈의 조카가 이상조였는데 추석의 유래, 유교와 차례의 연관성, 추석에 해먹으면 좋을 요리 추천이 오늘의 이상평론의 내용입니다. 2016년 추석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평소와 달리 답답한 얘기 안합니다. 오늘은 정말입니다. 희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추석 에디션 어릴 때 추석에 큰 집에 가면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익사이팅한 경험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많고 하루가 길죠. 그 긴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은 큰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얘의 모습대로 집안의 여자들만 일하느라 바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할아버지가 누워있습니다. 깍두기 중에 깍두기죠. 할아버지 방에는 깍두기에 맞는 TV를 하나 따로 놔줍니다. 맞습니다. TV에서 이런 농요가 나옵니다. 그것을 듣거나 보는 순간 아, 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신 팔자 편한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면 그분들에게는 답답함을 느껴보시라고. 추석을 맞이하여. 국가무용문화재 84-1 이상평론은요. 이상평론 크로스하고 뒤에 뭐가 붙어있든지 불안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잘나가는 스니커 같은 거죠? 네. 이상평론 바이 루이스 비션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이상평론, 아니, 나이키 바이 뭐 이런 건 기대가 되는데. 이상평론 바이 이런 거는. 그거는 매우 불안하네요. 고성농요. 여러분들은 국가무용문화재 84-1 그리고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세요. 84-가 라고 쓰시는 분이 계시고 84-1이라고 쓰시는 분이 계신데 국가무용문화재인 고성농요 가운데서 점심 등지. 등지라는 말은 옛날 경상도 말로 모내기 소리라는 뜻입니다. 점심 때 못 지고 있는데 밥 늦는다고 부르는 노래. 아, 정말요? 를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못 지는 일은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고 옆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품을 줘가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못 지는 게 실패하면 그 해 농사도 잘 안 되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삼천보 명태 같은 비싼 것을 얹어가지고 밥을 먹였대요. 그래서 밥 때가 되면 밥 달라는 노래를 부르는 게 방금 들으신 이 노래입니다. 가사가 안 들리시죠?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쇼미더머니부터 더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더디고 더디다 점심채비가 더디다 아, 그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가사 나밖에 안 들릴걸? 저는 알아요, 이제. 숟가락 단반에 샌이라고 더디나 바가지 죽반에 끼니라고 더디나 미나리 책국에 맛본다고 더디나 그리고 뒤에 이제 더디고 더디다 점심채비가 더디다 코러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라임은 완벽해요. 그러네요. 집신 한짝 메뜨리 한짝 끈이라고 더디나 짜린 치매 긴 치매 끈이라고 더디나 작은 놈이 큰 놈이 싸운다고 더디나 주어 벗은 씨앗재비 떡린다고 더디나 슬슬 못 알아듣겠는데 저거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약간 그런 내용의 점심 달라는 노래였습니다. 그거 같은 거네요. 캐지나 칭칭 나네처럼 중간중간 풀스타일을 맞아요. 이것도 나중에 YG에서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추석 분위기를 내본 추석 특집 이상평론 바이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이와 윤세민 기자가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예의 이상평론처럼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닥 지속 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생활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형 전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재단에서 메일을 안 보내시고 계세요. 그때 안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뉴스예요? 아니 따지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되게 메일로 잦은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가 동덕했는데 메일 보낼 때마다 망신을 주니 메일 보내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재단에서도?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광고와 생활 이거 때문에 메일을 안 보내주신가 해서 이런 게 연애죠. 아 그렇죠. 네. 원래 돈을 주고 받으면 연애 관계처럼 돼요. 사람이 제가 아름다운 재단이 이 정도로 멘탈이 약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의 수많은 정쟁과 애국하는 분들의 집중 코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좋은 일 해오시던 아름다운 재단이 네. 김상조가 망신 한 번 줬다고 저의 새치여 때문에 메일을 안 보내다니 말도 늦지 않는다. 혹시나 추석 연휴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안 겹쳐가지고 메일을 안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고민을 하고 원래 연애 만내 이 사랑의 무게추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다양한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배터리가 나갔을 거다. 점점 쿨해지지 못하죠. 네. 일단은 계약서상으로도 저희가 을이거든요. 우리 광고주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런가요? 나는 망신당하러 여기에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저의 그런 실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 좋은 취지는 있으니까 알려드려야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0일의 건강보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부자도 모집하고 있고요. 네. 혜택을 받으실 그런 신청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메일이 올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메일을 보내기도 애매하고 안 보내기도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이거 저기 술자리에서 여자친구 관련해서 상담하는 친구의 내용이잖아요. 뭐요? 왜 카톡을 안 보낼까?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 있는 친구가 절대 먼저 연락하지마.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잘못할 건가를 되짚은 다음에 다음 주에 연락이 올까? 그럼 다음 주에 메일이 안 오면 광고를 안 틀면 되나요?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하시고요. 아름다운 제작 관계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다시 한 번 알려드리죠. 국가무용문화재 84-1 고성농용 점심 달라는 모내기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 바 현재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추석에 이상평론을 진행해 주실 손희상 선생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나온 민초 손희상입니다. 사실은 민트초콜릿을 한국에서 나왔어요. 그 원리 중에 한국에서 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한국에서 만들었대도 이해해 줄까 말까인데 한국이 나왔어요. 저를 말하는 거죠. 민초는 민트초콜릿 이란 뜻이고요. 오늘 녹음하면 이 방송에 언제 나가나요? 추석 날 나갑니다. 그래요. 그럼 추석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예요? 추석입니다. 네. 추석 명절을 즐겁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뭐 영혼도 없는 거 고쳐서 인사하고 그래요? 성의 있게라 준비하면 두 번 들어줄까? 네. 오늘 이상평론에서 얘기할 건요. 추석이니까 네. 추석 특집으로 추석 얘기를 할 건데 그렇습니다. 네. 추석이라는 것은 아마도 신라시대나 네.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아마 여성 페스티벌에서 기원했다고 봐요. 역사학도 여러분 귀를 막으세요. 꼭 들어먹으세요.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뭐해 여성 페스티벌 사실 귀염문화재겠네. 무지개색 색동호 입고 이게 다 있는 얘기예요. 그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무슨 신라시대에 그 이제 음력 7월 보름부터 음력 8월 보름까지 네. 한 달 동안 그 신라의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요. 네. 왕이 공주를 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공주 두 명이 이제 그 각자 이제 편을 나눈 거기 짱을 먹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배틀을 붙어요. 네. 배틀 배를? 네. 그래서 배틀을 이용해서 천을 짜는 그런 배틀을 붙습니다. 그 천이 배틀넷이에요? 배틀닷 그래서 그 크고 더 크고 아름다운 천을 짠 쪽이 이깁니다. 레더 1위군요. 네. 그것이 배틀배틀 네. 그렇게 해서 그 이긴 편한테 술이라든지 뭐 특별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상을 했어요. 이게 그 신라시대의 가베라고 불렀는데 네. 가베절이죠. 그 가베가 그 말이 아마 변형이 돼서 가위 그리고 거기서 크다라는 뜻의 한자가 붙어가지고 한가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가위 이 추석의 기원은 그 신라시대의 배틀배틀 여성 페스티벌이다. 네. 그렇다. 네. 근데 이때 그 그 행사의 마지막 날 8월 보름날 대보름날이죠. 네. 그때는 그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 이제 그 배틀이 끝난 기념으로 네. 춤도 추고 애프터 파티 네. 온갖 놀이를 하면서 네. 그렇게 즐겼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달맞이 행사를 했는데 네. 신라시대에도 그랬을지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강술래 같은 게 이제 달맞이의 일종이잖아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게 참 그런 그 말 그대로 모형문화재 네. 기록이 잘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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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막 빙꿈님 같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네. 강강술래는 신라에서 기원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호남에서 온 거니까.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강강술래를 보면 그 달이 떠있을 때 그 여자들이 다 같이 손을 맞잡고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습니다. 트랜스 상태가 될 때까지 빙글빙글 서클빗을 둬 그렇진 않아요. 약간 정신 있게 나갈 때까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나요? 아니 트랜스 상태라는 게 뭔지 모르시면 청취자라면 검색해 보시고요. 네. 거의 사람이 원심력에 의해서 트랜스 상태가 될 때까지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많이 돌잖아요. 어지러울 때까지 탈짱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풍습이 트랜스 상태 서클빗이 달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풍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달이 떴을 때 행사들은 특히 추석 같은 거 말이죠. 유교에서 온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한국이 낳은 추석이죠. 아. 민초처럼. 이게 음력 절기상으로 보자면 수확철에 막 들었을 때 그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누리는 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확철에는 전 지구의 축제가 다 있죠. 네. 그렇죠. 사실 저희도 이제 수확과 관련된 농요를 좀 넣고 싶었는데 올해 풍요는 아닌 거 뻔히 아는데 걷다 대고 장난치고 싶지 않아서 죄송스럽을 수 있네요. 그냥 모내기 소리로 그냥 바꿨어요. 올해는 배추나 시금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흉작인데 쌀은 지금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흉작이래요. 네. 쌀은 그렇다고 하죠. 추석도 보면 쌀 수확 시기보다 좀 이른 시기에 시작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철이긴 하지만 이게 그 쌀 농사가 농경의 중심이 되기 이전의 풍습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그랬던 추석 행사가 유교가 전래되가 되면서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됐어요. 네. 지금은 그렇죠. 추석 때 할 수 있는 추석 때 해야 되는 오피셜한 공직적인 행사는 차례 지내는 것밖에 없죠. 아마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자가 풍족할 때 조상을 모시는 네. 추석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차례는 원래 차 한 잔 올리는 게 전부예요. 차례는 원래 그렇게 중요한 제사가 아니고 재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유교가 막 처음에 전파가 됐을 때 전래가 됐을 때 그때의 그 추석 차례는 오늘날에 지내는 차례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 차차가 그 차차였군요. 네. 그 마시는 차. 지난주와 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자 스펠링은 안 틀릴 겁니다. 차례는 그 차례가 맞습니다. 저희 진행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온몸이 한자 모양 멍이에요. 유교는 삼국시대에 처음 한국에 받아들였죠.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유생집단을 관료로 등용을 하고 문서철의 시대였죠. 네. 그랬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유교 국가가 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요. 한국의 유교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던 마르티나 도이힐러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외국 분인데 한국의 유교 문화를 연구를 하셨어요. 네. 지금 런던대 명예교수로 있는데 옛날에 한 70년대 초반 중반쯤에 서울대 연구원으로 있었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 양반이에요. 덕이구만요. 도이힐러 박사가 하는 말에 따르면 한국이 본격적으로 유교사회가 된 때는 17세기 중반이라고 합니다. 이시 왕가의 성립 한참 이후네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딱 350년쯤 된 거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조선도 개국공신들 중에 사대부들 노생집단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조선 초기 때는 여전히 훈구파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유생집단들을 사림이라고 그러는데 사림파가 권력을 갖게 된 게 한 17세기 중반. 그렇게 돼가지고 유교화가 진행이 됐죠. 도이힐러가 그걸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한 400편이 넘는 조선시대의 저술 자료들을 전부 검토를 했어요. 와, 덕. 그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게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조선은 적장자 중심의 사회가 됐다. 그게 이렇게 늦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프레쉬한 느낌입니다. 그 전엔 적장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 전엔 아니었죠. 그러게요. 역사 내내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인데. 혹은 중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무게감이 적었다. 고려시대나 조선조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상속을 받았고요. 권리도 거의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장자 중심의 사회가 됐다는 건 뭐냐면 가문의 계승이 남자, 적장자는 본처에게서 나온 첫 번째 자식이죠. 적장자로 이어지는 가문의 계승 그리고 상속. 상속도 적장자 중심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둘째, 셋째, 딸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빌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나눠줄지를 이제 적장자가 결정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것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죽으면 적장자가 가부장이 되는 거죠. 안 나눠주면 그냥 그 집 별채에 붙어있든지? 뭐 그런 거죠. 아니면은 싸움. 빌붙어있던지? 싸움. 배럴 붙던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홍길동 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그게 이제 그 혈연 공동체의 빡센 가부장제의 근간이 됐어요. 그 적장자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17세기 이후에. 네. 이 시기에 나타났던 그 중요한 변화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집 밖으로 나다닐 때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다니게 된 거예요. 아, 네. 이게 사실 얼마 안 된 문화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거는 이제 얼굴만 빼놓고 몸을 다 뒤덮는 건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도 쓰는 차도를 하고 거의 기능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18세기, 17세기 이때쯤에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의 네티즌들이 트위터를 하다가 정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짤 보여주고. 16세기 한국. 그 막 그 여자들 막 옷 아무렇게나 많이 입고 다니고. 지금 17세기 조선. 다 막 부르카. 그러니까 장옷이나 쓰개치마도 보면 이게 한 고려시대쯤부터 그 원형이 되는 것들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패션템이었던 것이. 네. 이게 일설에 의하면 그 몽골에 의해가지고 그 몽골에 이제 뭐 이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그 고려시대에 전파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부터 그런 것이 있긴 있었지만. 복식은 워낙에 드라마틱하게 변하니까 나라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장옷이 그때는 일반적이지 않았고 아무래도. 먼 거리를 여행할 때 그럴 때나 쓰던 거였지 그냥 집 밖을 나다니고 그럴 때 쓰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17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모든 계급에 걸쳐서. 비주머니 쓰게 만들었다. 모든 여성들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거의 한 반쯤 강제적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런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거는 그림으로도 남아있잖아요. 네. 많이 남아있죠. 신윤복의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월화정임. 월화정임. 그리고 한국미술사 시험 보면 꼭 나오는데. 맞습니다. 거기도 보면 여자가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얼굴만 딱 내놓고. 그리고 그림의 주제는 많은 사람이 축하기로는 불륜이잖아요. 네. 그렇죠.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훌륭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패치에서 단속 나올까 봐. 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남성이 적장자가 가족을 계승하고 집안에 짱을 먹는 이런 식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빡센 조상 숭배가 필요했어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적장자가 맡게 되면서 집안 내의 권력을 갖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아까 적장자가 유산을 나눠가질 때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시의 이야기를 살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게 어떻게 정착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혼자 살짝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거를 도입을 시킨 거군요. 그렇죠. 이런 어떤 집단적인 가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들어온 거죠. 원래 대도하는데 돈 퍼주려면 주술적인 의미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의미로 선택했던 장자. 예를 들어 세종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17세기 이전에 왕들은 종종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몰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로 선택했던 자손이었다가 그냥 무조건 장자라고 하면 아마 돈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는 주술적인 이유를 얘가 제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라고 말하면 첫 번째 장가들어서 첫 번째 난 애가 아들이면 그게 진짜지라고 주술적인 이유를 붙였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권력이 된 거네요. 그런데 그런 그 주술적인 그 제사의식이 원래 유교 경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문외한들도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잖아요. 유교는 이런 거랑 잘 안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란 어떤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을 가끔 보잖아요. 굳이 논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그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얻은 트라우마를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조선 시대의 변화가 조선 유교의 근본주의화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평상시 같은 손인상 선생의 말투 있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되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본주의로 밀어붙였어요. IS 유교. 그런데 이게 그 말이죠. 17세기 중반은 시기적으로 명나라가 멸망한 시기였어요. 중국 대륙이 이른바 그 당시에 오랑캐라고 불리우는 만주족들한테 넘어가면서 조선은 종교적인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좀 더 빡센 유교화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주의화. 네. 천자의 나라 명나라는 사라졌고.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사라졌고. 그렇다면 그걸 누가 계승해야 되냐. 그거를 조선이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저는 근본주의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원래 재래의식이라든지 관습 같은 거. 그런 어떤 주술적인 그런 종교.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도착적으로 나아가는 종교는. 도착. 말 진짜 세게 갖다 붙이. 대체로 피지배 내지는 종속상태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종교의 모습과 원래 있었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억눌려 있을 때요. 네. 그 조선을 그 당시 휘어잡았던 유교는 그 유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교 종교학적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이단적인 문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쓰셨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몇 주 전부터 쓰셨어야 돼요. 이단적 문파. 저는 장담합니다. 잠시 후에 손인상 선생은 또 못 참고 기독교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한국 기독교는 투석신앙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죠. 어떤 외국의 종교학자가 바라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한국에서의 종교 변형이 그런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유교도 좋은 예네요. 17세기의 유교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유교의 주류는 주자로 이어지는 성리학 분파잖아요. 이게 중국에서는 마이너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메이저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요즘도 학생들이 수학 교과서를 주자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메이저야. 한국에서는. 그래서 주자학 1, 주자학 2 두 권 있어요. 의무교육이네요. 주자학. 주자학하고 돌떡. 똥떡 이런 게 의무교육 교상이죠. 그건 사탐. 배점이 낮고요. 주자학은 배점이 높죠. 저는 사회과학을 거기다가 작대기 몇 개 그어가지고 자황과 우르사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국사 김흥국 VS3이자 이런 것처럼.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잖아요. 그거는 진짜 정말 창의적이에요. 국어를 문어로 바꾼다던가. 그래서 그거 만약에 모르는 외국인들이 주자학을 처음에 택배 치면 수열부터 배워야죠. 행렬인가. 제 친구는 대학에 입시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친구였거든요. 음대에 무슨 시험 같은 걸 보러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화성악을 화성악어라고 쓴 다음에 옆에 악어를 그리고 있었대요. 그러다 걸린 거야? 시험 감독하는 대학생이 와더니 보고 웃음을 못 참고 뛰어나갔다고. 하여간 주자학은 한국에 와서 메이저로 승격됐다. 그런데 그랬던 주자학이 이렇게 좀 이단이라는 표현이 세긴 하지만 본래의 유교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큰 변형. 그게 왜 그러냐면 공자의 가르침과 주자가 너무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도 많이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논어의 하기 편에 보면 신종추원하면 민덕귀후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주자가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종추원하면 민덕귀후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잠시 후에 나오겠네요. 일단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보고 들었던 1세대 제자들이 저술을 했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유교 경전의 핵심입니다. 공자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유일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대학, 중용, 예기 이런 것들은 공자가 죽고 나서 몇백년씩 지난 후에 나온 것들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공자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후세 사람들이 공자를 어떻게 읽고 해석을 했는지. 어떤 교수님은 해설서다. 이런 식으로까지 폄하하셨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대학 때 수업 들으면. 사서는 해설서 수준이다. 거기서 시험에서 거기서 다네. 왜? 공자가 남긴 책이 없거든. 대학, 중용, 예기 이런 것들은 유교가 그 당시에 국가 제도에 어떤 방식으로 포섭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 그 정도 구실 말고는 안 했다가 강조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논어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논어에 나오는 신종추원 하면 민덕기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시죠. 여기서 신자는 일단 삼갈신자예요. 삼가다. 네. 그리고 종은 인생종치다 할 때 종이고요. 그렇다. 저기요. 인생종 종자예요? 아니요. 끝나다 뭐 이런 거죠. 죽음. 죽음이란 뜻이에요. 땡 종자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추원은 길이다. 여기서는 제사를 뜻하는 거고요. 따라서 신종추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를 삼가라. 삼간다. 이런 뜻입니다. 신종추원이란. 네. 그리고 그 민덕기후이에서 민덕은 백성의 덕이고 귀후이는 두텁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덕기후이란 백성에게 덕이 두텁게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종합을 하면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걸 삼가면 백성에게 덕이 두텁게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다시 좀 쉽게 말하자면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주자가 후대의 성가비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게 지금 트라우마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신종추원을 이 삼갈신자로 안 보고 따르다. 좋다. 이렇게 본 거예요. 누가 인생이 종치면 가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사람들에게 덕이 두텁게 돌아가 이렇게 들은 거야. 스펠링 잘못 봤다가 신적 강할 놈 한자로 밤새 좋은 뜻이구나. 맞으신 분이 논어 텍스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공자하고 1세대 제자들의 초기 유교 공동체는 다 같이 하는 큰 제사 하나 말고는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는 걸 되게 어줍지 않게 생각했다고 봐요. 어줍지 않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는 게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였기 때문이죠. 뭔가 빈부격차이에서 제사의 규모도 차이가 있었을 거고 원래 제자백과의 인기 차트라는 것이 사회 통합을 얼마나 잘 실현해내느냐로 표를 줄 수 있는 군주들이 투표를 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되는 이유로 싫어할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중에는 집집마다 지내는 제사. 왜냐하면 그 제사 같은 그런 종교적 행사는 말이죠. 조상을 기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조상을 기림으로써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결속을 다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어디를 찾아봐도 조상 신을 모신다든지 조상 신에게 복을 빈다거나 그런 식의 주술적인 모습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제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구실인 거죠. 그렇다면 유교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제사는 지금 얼른 떠올려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싱코드마요 그런 1년에 한 번 거하게 잔치를 하고 거기서 맺어지고 생산하고 초창기 유교 공동체가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걸 어줍지 않게 생각하는 게 큰 거 한 방만 하면 사회 구성원 전 구성원들이 다 같이 뭉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따로 제사를 지내면 각 집안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뭉쳐요. 그래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호족이 될까 봐 두려웠겠네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호족이 되었죠. 그러니까 유교는 되게 현세지향적인 종교이고 제사는 원래는 조상 숭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한 1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주자라는 양반이 갑툭튀해가지고 수학자 네. 수학자 아닙니다. 주자가 갑툭튀를 해가지고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요. 스펠링 스펠링 비가 안 돼가지고 네. 신종추원하면 민덕기우이다 여기서다가 주석을 달았는데 삼갈신자를 중히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그게 한자가 똑같나요? 네. 그 삼갈신자가 신중히 하다라고 할 때 중요하다 하고 그 앞에 삼가 중요히 하다라는 뜻으로 그 삼갈신자를 앞에 붙이죠. 그런데 그 거기에 신중히 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이거를 막 좀 핵심적으로 빡세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라 뭐 이런 것이 저것이잖아요. 신중하다라는 거는 주자는 거기서 삼갈신에다가 그 신중히 하다라는 그 중자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갈신자의 의미를 빼버리고 중요하다의 중자의 의미를 갑자기 팍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이게 그 의미문자의 폐매네요. 네. 아니 그냥 사기예요. 학의사? 이게 그러니까 그 저 공증을 받고 해놨어야 이게 노노에 학의사 뭐 표음문자라고 사기 없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자에 따르면 제사를 중하게 지내야지 그 백성의 덕이 두터워진다. 이렇게 돼요. 아따. 그런데 한국의 유교는 주자학을 계승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노노 텍스트를 분석하는 한국 쪽에서 나온 연구서들을 보면 대체로 신종추원의 의미를 제사를 중하게 지낸다. 이런 뜻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아. 주자학 텍스트가 이어내려져 왔으니까. 네. 그런데 그 논어는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외국에 번역된 내용이랑 보면은 딱 비춰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한 번 번역된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하는 바람에. 네. 주자는 뜻을 바꾸고 나서도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가래를 만들었어요. 이게 신난데일까 이렇게 지금 한 번 들려먹었는데 옆에서 누가 아무도 안 하고 오 그래 맞는 말이야 박수 쳐주면 신난데일까? 그 가래를 통해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걸 상세하게 규정하기까지 했어요. 그 쥐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만들었네요. 원래 그런 규정이 유교에 없었는데 가래가 가라지 가라. 그래서 그 주자로 계승되는 분파만 조상한테 제사를 빡세게 지내게 된 거예요. 가라 가래. 네. 주자로 계승되는 분파라고 하는 거는 혹시만 말해서 한국 유교죠. 그 한국에서 지내는 오늘날의 차례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차례 그 제사 이런 것들을 공자가 살아 돌아와서 본다면 보자마자 기절할 정도로 되게 이상한 풍습이라고 기껏 살아 돌아왔는데 제사상 보고 또 기절하면 되게 억울하겠네요. 방금 살아 돌아오면 또 영향도 부족하고 기절하기 쉽긴 합니다. 힘도 없을 테고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내는 차례가 주자 가래에는 또 맞는 풍습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서 또 한국은 더 나아갔습니다. 참 놀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주자가 만약에 처음에는 의도치 않았던 삑사리를 치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곡해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곡해라는 건 정말이지 파도와 같아서 한 번 타면 신난다고요. 한 사람이 이럴 수 있는데 후대에 몇백년이 지났어요. 지금 변형이 없으리라 생각하면 이상하죠? 변형이라고 하죠. 곡해는 좀 표현이 세니까. 아까 누가 근본주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CS네요. Confucius State 하여튼 한국의 정확히 조선의 유교가 주자보다 더 나아갔다고 한 거는 말이죠. 주자 가래에도 차례를 빡세게 하라는 정도의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일 채소 포 이런 거를 올리라 그런 설명 정도가 땡이에요. 그럼 그건 그냥 황태 샐러드 그 정도로 정확히 말하자면 차를 마실 때 먹는 주전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놔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거사진일 때 단촐한 상 종종 볼 수 있잖아요. 포 올려놓은 사과랑 포 이 정도만 올려놓은 근데 주자가 죽고 나서 주자하기 조선에 들어와서 주류가 된 거는 그 사이에 또 한 500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조선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형이 일어난 거죠.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주자 가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판본이었어요. 아 삽화가 있었어요? 네. 이 구절로 치자면 대사상에 그려져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당연히 주자가 그린 건 아니고 주자가 쓴 주자 가래 원본에는 삽화가 없었으니까 주자가 죽고 나서 주자 가래가 조선에 들어갈 때까지 한 몇백년 정도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원래 판본이라는 게 당시에 글로 판서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이 내가 블로거에 재질이 있어. 내가 그림을 잘 그려. 아니죠. 그림이 필요해. 그림이 필요해. 필사를 하다가 그림이 필요해가지고 블로거를 뒤져가지고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을 찾았어. 그 다음에 책에 넣기 3시간 전에 메일을 보내. 제휴하고 싶다고. 제 서책에 꼭 넣고 싶소만. 점점점.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주자 가래 제목을 쓰잖아요. 마지막에. 쓴 다음에 옆에 조그맣게 뜯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는 쉬운. 그런 책이 들어왔다.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중국 사람이 거기다 그림을 넣은 거죠. 근데 그 그림을 보고서 조선 사대부들이 이 그림이 뭐냐 하고 연구와 논쟁이 벌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원본에도 없었던 그림인데 그걸 보고서 실제로 그 논쟁이 벌어졌던 텍스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아니 다만 못해 옛날 책들 아니라 문예지 같은 데서 고전적인 형태의 키워를 구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누구 선생이 남긴 글에 대한 반박. 그것은 보통 다음 계절에 나오죠. 1년에 4번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도 안 가도 되고 훨씬 과거로 가도 저는 사람들이 이게 트위터나 인터넷만 붙어있는 게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인류의 자산이에요. 맞아요. 되자는 걸로 다투다가 이상한 결론으로 나가요. 언쟁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네. 강점기 때 문인들이 남겼던 언쟁록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지들이 키워를 붙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붙은 이 산을 가지고 싸우는 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죽어도 하지 않죠. 조선시대에는 진짜 막 사화가 일어나가지고 반대편을 몇백명 몇천명씩 숙청을 했던 그런 논장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냥 리플 싸우면 끝날걸. 그게 지금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이걸 놓고서 몇백명이 죽어요. 그리고서 리플 잘못 따랐다고 이런 무도한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이제 그 주자가리에 있는 이 사파를 놓고서 그 논쟁이 벌어졌던 그거에 따라가지고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그리고 그 집안마다 그 가문마다 제사상의 형태가 다 다르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 그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선시대에 차례가 빡세진 거는 그 약간 정통적이지 않은 원래의 종교적인 모습과는 원래 종교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분파가 내가 정통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우리 집안이 더 원조다. 우리 집안이 진짜 정통유교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그걸 경쟁을 해요. 더 빡세게 우리가 더 차례상을 더 빡세게 차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차례상의 원조냐 라는 싸움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거해진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지난 350여 년 정도를 거치면서 차츰차츰 그게 더 커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귀혼처럼 처음에 굴려라 왕자님처럼 처음에 포 하나 있었다가 포가 점점 굴러가지고 수박도 붙이고 멜론도 붙이고 그러니까 그 차례상에 원래 옛날에는 그 조상이라고 해봤자 아버지가 땡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위패 하나 딱 넣고 거기다가 차잔 조그마한 차잔에다가 차 살짝 부어가지고 딱 넣고 그게 땡인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두융미 같기 때문에 짤려. 근데 그게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조상들을 이제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보통 요즘에 한 4대 정도까지 챙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가 노말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차례상도 한 5줄 정도 쫙 커다랗게 되고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커진 확정된 판보는 일제시대 때쯤에 그렇게 돼가지고 나타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자의 원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였으니까 집집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니까 하지 말라기보다는 삼가라 하지 말라고 권유한 거죠. 삼가면 덕이 백성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유교 경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차례를 어떻게 지내라 그런 구절이 안 나옵니다. 삼가라고 했으니까요. 네. 원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조선의 사대부들은 차례를 점점 더 차례 싸움을 키우고 있는데 그게 경전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걸 독자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례의 예법에다가 음양오행이라든지 어떤 명리학적인 주석 같은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이때부터 진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향은 음이고 어떤 방향은 양이다. 동서남북에 따라 방위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음이고 어떤 음식은 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놔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걸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 이게 막 코디네이션처럼 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히트하는 자켓이 있다 쳐요. 다 똑같이 샀어요. 그 뒤에 꾸미는 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쟁을 붙기 시작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점점 더 복잡하게 확장이 되면서 한 일제시대 정도 그때쯤 이제 그 한 20세기 초반쯤에 딱 이르면은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추 밤 배 사과 곶감 강정 육포 나물 간장 김치 식혜 고깃국 생선국 국수 전 고기 생선부침 떡 떡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잔뜩 올라가 있는 그런 식으로 세밀화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교예법에 어디를 비춰봐도 원래는 이런 식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근본주의 유교의 흔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년 뒤에는 안심 등심 채끝 어떻게 보면 참 되게 희한하고 웃긴 건데 불교로 비유를 하자면은 불교의 탱화를 보면 부처님은 다 파마머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짧은 앞으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마에다가 점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애프로도 아프리칸 양인들이 많이 하는 바른 약이 있어요. 곱슬머리가 깔끔해 보이게 더 말리게 해주는 그런 거 하신 듯한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부처님은 원래 네. 그런데 그런 그림을 보고서 불자들이 내가 더 부처님을 더 많이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 파마머리를 하고 이마에다가 점을 찍고 다니고 그런 걸로 경쟁을 하고 점점 더 나가가지고 길거리 지나다닐 때 맨발로 다니고 옷도 치렁치렁 천 같은 거 두르고 다니고 그러다가 점을 하나를 찍고 있으니까 점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클리닝까지 온 거죠. 클리닝처럼 담배빵에 막 숨기고 만여섯 개라고 그렇게 됐다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 사회가 왔는데 이 불자들이 다들 경쟁을 하느라 부처님 코스프레를 냈다. 코스프레가 신성한 이유는 원전을 완벽하게 복제하고자 하는 노력 말고 다른 게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목표 하나가 되게 깔끔하잖아요. 아니면 얼마나 웃기느냐도 있긴 하죠. 서브로. 그리고 그건 그래요. 레이디 비어드 얘기는 생략합시다. 그런데 이 몇백 년 된 경전 몇 개로 책 몇 개로 이루어진 이 종교의 경우에는 필사 몇 번 잘못했다가 어떤 필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거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평생을 생각해왔던 가치가 있었고 그걸 책 쓰다가 몇 글짤 고쳤어. 이게 꼭 주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이제 켜켜이 쌓인 잘못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상상하기에는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종교적인 행사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 제사 같은 경우는 장자에게 권위를 주었던 종교적인 행사잖아요. 그게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점점 더 화려해져야죠. 필연적으로. 중세시대의 유럽의 카톨릭 문화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것처럼. 맞아요. 조상 숭배 풍습이 그게 이제 주술적으로 들어가면서 제사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몇 자리를 어떻게 쓰면 그러면 조상님들로부터 은덕을 받는다. 이런 식의 것들이 조선주기의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서가 갑자기 로또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랄까요. 원래의 유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고 원래의 유교는 배격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화려해지면서 장자의 권력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조상신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제 좀 비하처럼 느껴지는 게 표현을 좀 복잡하게 표현을 약간 만들어서 썰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변형은 확고해진 거예요. 손인상 선생님이 근본주의라고 말했던 조상을 신으로 모신 다음부터는 신전에는 값진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막 몇 년 며칠 이렇게 쭉 대놓고 있는 신전이 있으면 늘 있는 부동산으로서의 신전이 있으면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보석이 들어갈 텐데 하루 해놓는 신전이 있다? 그러면 음식이 맛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미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나리 캠프 대의 명분을 존중하는 김종직과 신진사류들은 단종을 폐위 살해하고 즉위한 세조의 불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해석해볼까요? 구리다고 리프를 달았다. 또한 정인지 등 세조의 공신들을 멸시하는 한편 대간의 직책을 이용해 세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조의 공신을 제거하고자 계속 상소의 그들을 자극하였다. 끊이지 않는 맨지언을 했다는 거죠? 사람 빡치게. 앞서 김종직은 유자강이 남일을 무고로 죽인 자라 하여 멸시하였다. 그리고 함양군수로 부임해서는 그의 시가 현판된 것을 철거해 소각한 일이 있어 유자강은 김종직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다. 참 교양 있는 말로 이 찌질한 사움을 바꿔놨어요. 이게 4대 4화 중에 첫 번째 상황인 무호사화에 대한 짧은 줄거리죠. 웃기게도 그 찌질함은 손희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차례 밥상에서 좀 드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잖아요. 21세기의 한국은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니게 되면서 과거 농경사회의 세시풍속들이 사라졌거나 일부의 형태만 남게 됐죠. 그게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서 저희 일생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맞아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60년대나 70년대 초반 때 그때 살았던 분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상당히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풍속이나 관습 같은 것들이 많이 몸에 배어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살았음에도 쥐부를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대에 도시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살면서 농경을 위한 절기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세시풍속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단오절이나 유두절이나 이런 것들을 세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유두절은 요파시에서 세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들만 셉니다.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고 유두사회라서. 유두사회 너무 싫다. 그러려면 태닝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 청취자 여러분 유두절이라고 하는 건 음력 6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미풀데이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세시풍속들 가운데 설날이랑 추석 이렇게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있죠. 그렇죠. 설이나 추석에 지내는 제사도 요즘에는 안 하는 집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빡세게 지내는 집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차점차 안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한편으로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위패 대신에 조상님 대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사로 모시는 그런 이상한 또 다른 분파가 나타나긴 했지만. 민간신앙화.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역시 정통유교와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고요. 토테미즘이다. 네. 오늘날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시족 단위의 장손 집안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명절이라는 게 그냥 3일짜리 휴일이죠. 네. 거의 그렇게 된 거죠. 도시 기준에서 치자면 명절이란 어딘가로 여행 가는 날 이렇게 해도 된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시간은 고속도로 위에다가 버리긴 하지만. 맞습니다. 저도 제사를 안 지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 추석이라고 하는 날은 그냥 할아버지 묘지털을 밀어드리는 날이에요. 그 정도는 하시네요. 네. 묘지털이 자꾸 털이 쑥쑥 자라니까요. 아 묘지털을 밀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묘지털을. 걸쳐요. 밀어드려야 되죠. 근데 털 미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할아버지 묘지에다가 뚜껑을 씌웠어요. 무슨 소리야? 대리석으로다가. 아. 돔. 네. 관 뚜껑도 덮었는데 그 위에다가 돌 뚜껑을 또 얹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할아버지 묘지에다가 저는 오줌을 쌀 수 없게 됐습니다. 하려면 하죠. 근데 그 이제 스며들지 않잖아요. 아.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줌을 사는 보람이 없어졌다. 네.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가끔 했어요. 그 할아버지 묘지에다가 이렇게. 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소주가 되지. 저희 집은 다 화장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집은 제사도 안 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추석에 대한 이런 추억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친척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따 싸우시고 그렇게 적적한 마음으로 집에 가고. 납골당에 오줌 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래 하면 안 됩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뚜껑 열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그 보존가스 같은 걸 채워놔가지고 완전 밀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고 꺼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추석에 납골당은 놀이동산의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 같은 거여가지고 잠시 동암밖에 보고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 저쪽에 따로 있어요. 그것도 되게 간소하게 지내고 나와야 돼요. 대기행렬이 길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간소화가 된 거겠네요. 그리고 추석은 또 요즘에 변화가 된 게 가까운 친지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날처럼 됐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원래 그렇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다 같이 모이는 게 어려우니까 서로 나누는 그 마음을 선물로 떼우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형태로 그렇게 명절 풍습이 그렇게 남은 거죠. 대체 이게 무슨... 그래서 지금 택배기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딱 명절 연휴 때가 되면 한 그 직전쯤에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옥천 엑소더스. 저 그래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아침에 택배를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추석 끝나고 오겠거니 싶어가지고 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문해놓고 기다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아침에 그게 왔더라고요. 그냥 소화해버리고 계세요. 지금 오늘까지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아 추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나요? 그럼요. 아직은 좀 가난했던 산업화 시기 초반 때는 명절 선물이 단촐했잖아요. 그때는 지금 기준으로 치면 단촐했다는 의미인데 그때는 술이나 떡 이 정도가 기본이었고 밀가루, 설탕, 계란. 담배. 담배, 양말. 이런 것들이 그보다 조금 높은 레벨. 그렇습니다. 만일 돼지고기를 선물했다. 그러면 아주 고급 선물이죠.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지금 한 40대 후반쯤 되신 혹은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설탕 1kg 주면 그게 되게 좋은 선물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런 추억 많이 들었어요. 설탕 가져오면 최고였다. 설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는 이상평는 첫 번째 시간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나은 것들도 선물로 주고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샴푸, 세제, 치약. 아이패드. 아이패드는 많이 고급이고요. 식용유 이런 것들. 식용유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요리에 쓰이지 않았었어요. 근대의 산물이죠. 이런 것들이 추석 선물로 쓰이게 된 거죠.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선물 세트가 등장했고 한우고기, 견과류, 표고버섯, 고급 녹차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요즘에는 커피 원액이라든지 트러플 같은 수입품들도 많이 주고받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오메가3나 홍삼 같은 그런 건강 보조 식품들도 주고받는다고 그러고 올해에는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올 추석 때는 땡션에서 애완견 간식 세트가 추석 선물 세트로 저도 봤어요. 노르웨이 연어가 들어가 있대요. 네. 저도 봤어요. 제가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뭐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명절 선물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문화사적 측면들을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손희상 씨는 어떤 선물을 받든 갈아 드실 거잖아요. 어 예. 대체로 그렇죠. 뭐 치약 같은 건 갈아 먹지 않겠지만 하여간 그 어쩌다 보니까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들은 다 달랐고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정해준 건 아닌데 뭐 희한하게 명절 선물의 범위가 딱 있잖아요. 제가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개업하는 곳마다 들고 가는 선물이 있어요. 네. 쓰레기 봉투입니다. 아 그건 짱이죠. 그 처음에는 바쁘니까 까먹고 있다가 선물 뭘 살지 이러다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것이 최적의 선물이라는 결론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업하는 사업체를 가면 무조건 그 사무실 바로 앞 편의점에 가서 있는 쓰레기 봉투를 쓸어옵니다. 저는 이사할 때 가끔 센스 있는 친구들이 대걸레를 사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집에서 보통 대걸레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사한 날 진짜 기가 막히게 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하니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실하게 고민해 본 다음에 사는 선물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그 선물들이 많이 팔리게 돼서 스테디셀러가 있으면 그 스테디셀러는 그 나라의 문화를 설명해 줄 거라는 거죠. 그게 보면은 추석 명절 선물로 새싹 땅콩차라든지 퓨어체크 세트라든지 이런 걸 그런 것들을 선물하는 거는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데 쓰레기 봉투 방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분명히 실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 봉투는 추석 선물로 안 주는 거죠.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똑같이 필요한데도 안 주는 것들이 있고 그게 딱 그 어떤 문화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시대가 변화하고 문화가 변화하고 하는 와중에도 절대 밀리지 않는 부동의 강좌가 있으니 하나는 통조림이고 다른 하나가 꿀입니다. 통조림과 꿀. 특히 통조림 중에서도 그 땡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땡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이 선호하는 선물로 꼽혀왔죠. 제가 왜 웃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땡팸입니다. 실제로 이 땡팸이 미국하고 영국에서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네이땡 사이트에서 많이 팔린 추석 선물 순위를 보니까 1위가 견과류고 호두 이런 거 그리고 2위가 한우 3위가 땡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땡팸이라는 건 원래 2차 대전 때 미군 보급품이었잖아요. 이쯤에서 땡팸의 이런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김상조 요리 박사님 땡팸의 인기 비결이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선생이 등장했습니다. 해시태그 아이디 WK와 해시태그 과실을 적어서 남기면 저희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트위터 아이디 욕고양 님께서 보내주신 맨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조 요리 박사와 환타옹의 요리 입단 배틀을 원한다. 일단 저는 요리 박사가 아니고요. 혼자 산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가족의 해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요리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타옹과의 요리 입단 배틀은 제가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마세요. 저도 바쁩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다. 진짜예요. 환타옹하고 요리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은 오늘 스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명절이잖아요. 오랜만에 집밥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명절 음식 자체가 되게 오랜만에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맛있게 드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맛있게 먹다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아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죠? 맛있으니까 맛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실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요리한 사람 앞에서. 아 그런 문제. 아니 본인들이 애기 때 먹었던 이유식 먹고 지금 맛있다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이 펀치라니까.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그냥 맹물에 소금 타서 줍니다. 아 오랜만에 먹는 게 짱 맛있겠네요. 처음 먹어보니까. 아 그리고 또 양껏도 먹어놓고 아 나는 맛 같은 거 몰라. 아무거나 잘 먹어.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됩니다. 토하게 시킨 다음에 경장 영양액을 들이부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설탕물만 먹여서 생명만 연장할 수 있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리 박사님의 소신이었습니다. 말을 잘합시다. 자 오늘의 주제 중에 한 가지. 스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취생이나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학생을 둔 어머님께는 떨어지면 안 되는 필수템 중에 하나였죠. 아 그럼요. 자취 5년짜데 진짜 지겹게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결이겠네요. 네. 실용적이고 계속 먹을 수 있고. 제가 2집 내고 생일 때였나? 팬들이 땡땡을 이만큼. 괜찮아요. 괜찮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거 그냥 뚜껑 열고 숟가락으로 적정 크기만큼 퍼서 옆에 접시에 담아요. 익히지 않고 그냥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날로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냥 숟가락만 퍼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여기서 잠깐 땡팸이라고 하는 소세지라든가 햄이라든가 그런 육가공식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막 달리는군요.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은 짐승의 창자 속에 잘게 갈은 고기와 소금을 넣고 추가로 향신료를 넣어서 삶은 것. 그것이 원칙이죠.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의 순대 같은 경우에도 소세지죠. 광희의 소세지. 한국식 소세지는 순대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햄은 돼지의 한 부위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서 서늘한 곳에서 오랫동안 숙성시키거나 훈련 후에 건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훈련 건조입니다. 참고로 소금에 절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염수법과 건염법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염수법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소금이랑 향신료라든가 발색제라든가 그런 걸 넣어서 그 물에 담갔다가 후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건염법은 그냥 그 고기 자체에 바로 때려박는 거죠. 우리가 중세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와 있는 햄 말리는데 그런 데서 걸려있는 햄들.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 이베리코 반도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이베리코 돼지의 뒷다리로 만든 하몽 이런 게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하몽. 저는 꼭 먹어보고 싶은 요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기획한 데서 못 먹어봤어요. 망원동 가면 그거 하는 데 있어요. 와인바에서. 직접 돼지고기 뒷다리를 이따 하는 걸 놓고서. 윤세민의 집인데요. 저희 집 뒤에도 하몽을 파는 데가 있는데요. 하몽만 시켜먹을 수가 없는 곳이고 하몽과 함께 시켜야 되는 수도 매우 비싸서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하고요. 소주 들고 가서 코르크 차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즐기는 게 하몽하몽이라는 영화죠. 막 가네요. 페넬로페 크루즈를 좋아하는데. 아이고. 거의 뭐 데뷔작 되죠. 네. 맞아요. 잘생긴 남자들 많이 나와요. 콧구멍 큰 사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습땡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만든 햄이 아니에요. 그러기엔 너무 생산량이 많아요. 그렇게 다 하기엔. 앞서 이렇게 언급한 정통 햄과는 달리 프레스 햄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프레스 햄. 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형태라고 하네요. 돼지고기 외에 여러 고기를 섞어 만들어 저렴하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맛도 나며 육류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햄은 그냥 그 햄 맛이죠. 중학교 때 친구들은 그것을 일컬어 일반적으로 닭의 수급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닭의 수급 간 것. 그리고 그 괴담은 군대까지도 이어져 오겠죠. 그런데 상당히 저도 그렇고 다들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먹어본 이 육류 가공품의 원형은 분홍색 소세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고기인 거야. 사실은 그게 고기로 만든 게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육과 밀가루로 만든 거죠. 나중에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은 조선 유교를 듣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긴가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경험은 매번 하셨죠. 이제 뭐 오늘이 이상평론 열 번째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슬슬 그러실 겁니다. 앞서 프레쌤은 여러 가지 고기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의 스탱은 돼지고기만 90.44% 그렇대요. 들어갑니다. 정밀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사랑에 맞이하는 나무 위키를 뒤져본 결과. 실제로는 지방이 한 돼지기름이 한 30% 넘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돼지고기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돼지니까.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댕과의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동땡의 런땡 미트. 뭔가 부족하죠. 아무도 라이벌로 안 봐주잖아요. 일단 같은 제품군으로 카테고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동태력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월급이 조금 나오는 청년총각들이 마트에. 마트를 한번 가볼까? 했다가 땡팸이랑 사볼까? 그랬다고 그걸 집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땡팸이 엄청 비싸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땡팸이. 그래서 아까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 손희상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선물이 될 만한 것을 사가는 것의 의미. 한국인들한테는 땡팸이 선물이 될 만한 물건인 거예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거 사려고 진짜 가서 딱 가격을 보면 되게 망설이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싼 다른 아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싼 걸 집어와서 집에서 구워먹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인가? 무언가가. 확인은 진짜 땡팸이 그냥 돼지고기 사는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런땡미트의 합류량은 돼지고기가 40.9% 닭고기가 24.54%가 합류됐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가 안 되네요. 대개 땡팸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대개 캔을 까서 칼로 자르고 프라이팬에 바로 굽는 그런 방식을 다 선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땡팸을 굽기 전에 기름을 둘러서 땡팸을 굽게 되면 좀 더 크리스피한 그런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둘 필요 없기도 해요. 그런데 건강상이... 그런데 기름이 나오는 음식을 기름을 둘러서 튀길 때는 식감의 문제죠. 순전히. 그런데 기름이 많아서 건강상의 문제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땡팸은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간혹적 먹지 않기를. 그래서 이 와중에 생활정보 하나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자취생들에게 적당해요. 꺼내서 한 캔을 다 썰지 않아요. 네. 안죠 잘. 조금밖에 안 써요. 일단 꺼낼 때 고생 한번 하고요. 네. 그때는 캔에 칼을 넣어서 칼집을 내서 꺼내세요. 아. 네. 과정 하나가 줄어듭니다. 저는 젓가락을 대각선으로 꽂은 다음에 이렇게 뽑거든요. 네. 비교적 쉽게 뽑을 수 있어요. 안에서 썰면 도마도 안 쓰고 꺼내는 일도 안 하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해보세요. 좋은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땡팸의 짠맛이 부담이라면 물에 살짝 데쳤다가 조리하면 짠맛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일드 버전이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땡팸은 어떻게 해서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부대찌개를 한번 해 먹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먹고서 자주 먹어서 맛없다 이런 소리 하면 토에 경장 영향에 처하게 됩니다. 땡팸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죠. 밀리터리 찌개. 그렇습니다. 그럼 김상조식 부대찌개 요리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일단 부대찌개라는 요리 자체가 그냥 매운 라면에 햄하고 소시지만 썰어넣어도 대충 그 맛이 납니다. 원래는 그건데. 디테일이 있잖아요. 콩 통조림이라든가. 이게 또 뭔가 근본주의자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 맛의 이데아를 누군가 자꾸 설정하려고 들고 있어요.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쪽을 쫓아가볼 겁니다. 주로 지금의 그 권력은 아까 말씀드린 욕심많은 장자 부대찌개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적장자죠. 할머니도 계시지 않나요? 그분은 이제 보쌈. 욕심많은 부자. 할머니는 다른 부이세요. 무슨 얘긴가 했네. 그리고 경기도 북부 도시 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 매운 빨간 국물에 햄과 소시지의 맛과 풍미만 나오면 부대찌개라 칭해도 손생겼다. 우방합니다. 그렇죠. 땡밥천국의 부대찌개는 김치찌개에 햄만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강자들이 많이 있어요. 의정부 부대찌개라든가 아니면 송탄부대찌개라든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문화 중에 문화죠. 미군 캠프가 있던 곳이 원산지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의 밭땡식당이라는 곳에서 팔고 있는 존슨탕을 좋아합니다. 네. 이름이 존슨탕이에요. 네. 그게 예전에는 존슨 대통령이 방안에서 먹었다. 이런 설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지만 아마도 상표명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주인분이 한번 TV 인터뷰에 나와서 밝히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주인분이 예전에 독일에서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한테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몸에 좋은 걸 다 때려박아서 만들어서 몸에 좋아서 존슨탕. 아유 근데 이 존슨탕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아 어쨌든 존슨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네요. 그게 이제 근데 존슨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세지. 붉고 아름다운 소세지 하나가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요.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는 존슨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윌리탕이 아니고 존슨탕이냐는 묻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밭댕 식당은 줄 서서 먹는 막집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존슨탕의 맛을 재현해보기 위해서 집에서 한 많이 끓여봤어요. 아 진짜요? 역사를 해보셨군요. 그래서 현재는 한 90% 정도는 재현을 했다. 다 따라왔다. 리버스 테크놀리지네요. 그 정도는 재현을 했습니다. 이제 100%가 되면 저는 이제 식당을 차리겠죠. 그러죠. 밭댕 식당 스타일의 부대찌개 aka 존슨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네요. 먼저 사골 육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골 육수를 준비해야 된다니까 또 정육점에서 소뼈를 사와가지고 또 몇 시간 동안 끓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냉장고 냉동실에 보면 비닐로 된 하얀색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본인의 어머님이 만들어놓고 가신 그런 얼음덩어리 하나 있거든요. 그게 냉장고 살 때 껴주는 것 같아요. 그걸 녹이면 사골 육수가 됩니다. 나 그게 뭔가 했네요. 만약에 저같이 가정이 해체되어 그런 걸 해주실 분이 없으실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가면 있어요. 2인분에 990원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멸치회는 통영가 먹을 수 있겠잖아요. 네. 오픈마켓에 가면 다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수고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사골 육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녹입니다. 사골 육수. 들어가는 주재료들을 이제 정돈을 해야겠죠. 땡팸과 감자를 큐브 모양으로 씁니다. 아 큐브가 중요한 거야? 아 그냥 먹기 편하게. 아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대찌개의 이대와는 근본주의적 부대찌개와는 좀 다르네요. 큐브형의 감자. 큐브 모양으로 썰고 소시지와 양파는 아주 얇게 썰어줍니다. 아 여기서 소시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시지 중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존슨땡의 소시지를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시지는 여기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소시지의 그 풍미가 국물 맛을 좀 해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저는 아임닭 소시지를 추천드립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것은 분명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재료가 하나 가지 들어가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양배추가 들어간다고요? 양배추는 왜 중요합니까? 양배추를 익혔을 때 울어나오는 단맛이 있거든요. 양배추 특유의. 이 맛이 부대찌개 내에 들어가는 그런 자극적인 맛들 있지 않습니까? 햄, 소시지, 고춧가루, 양념이라든가. 온갖 자극적인 형태의 맛들의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그것을 다 중화시켜줍니다. 하나로 다 엮어 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양배추즙 넣으면 안 될까요? 양배추즙은... 요리를 자꾸 쉽게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냉동실에 보면... 재료가 뭔 소용이야? 양배추즙도 있거든요. 다 때려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양배추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갈아드실 거잖아요. 뭐든지 다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양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대충 잘라 두시고 생각보다 양이 많이 중요해요. 다른 재료와 비율이 1대1로. 양배추와 양배추 외에 다른 재료의 비율을 1대1로 잡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밑준비가 끝나면 큰 냄비를 이제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준비해둔 땡팸, 소세지, 감자, 양파, 양배추 모두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골 육수를 부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색깔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색깔은 이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드나요? 다진 마늘 넣고요. 간장 1큰술 넣어주고요. 고추장 불어드시고요. 아, 고추장이 들어가요? 네. 일반적으로 고추장 안 넣는 데도 있는데 저는 고추장 들어가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묵직한 텍스처를 내죠. 고추장 들어가면 특히 약간 비린맛인가 단맛 같은 게 하잖아요, 국물에서. 그래서 저는 고추장 같은 경우에요. 지금 제품으로 발매된 고추장이 약고추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된 거냐면 거의 볶은 고추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비빔밥 특화된 그런 고추장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소고기도 들어가 있고 야채도 채 썰어서 들어가 있고 일반 고추장에서 좀 더 단맛이라든가 많은 맛이 첨가된 그런 고추장인데 저는 그 찌개용으로 잘 넣고 있어요. 저는 고추장 국물 맛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라면에도 스프 좀 덜 넣고 고추장 넣고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맛있겠다.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요. 카레가루 약간. 아, 카레가루까지? 네. 약간의 칼칼한 그런 맛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끓입니다. 뚜껑을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는 게 좋아요. 대개 이런 국물 같은 거 낼 때 안 좋은 잡내라든가 비린내 같은 것은 뚜껑을 열어놨을 때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맞아요. 찌개 뚜껑 열고 끓이는 거랑 닭고 끓이는 거랑 상당히 차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고등어침 할 때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만. 네. 그렇게 끓이면 땡인가요? 그렇게 끓이다가 이제 양배추가 익었다. 네. 양배추의 맛이 국물에 우러났다. 네. 이때가 간을 보기가 아주 좋은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 숟가락을 떠먹어보고 부족한 맛을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 맞춰졌으면 불을 끄고 중앙에 썰어놨던 대파를 올리고 그 위에 색감이 맞게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대파 주위를 슬라이스 치즈로 빙 둘러주는 거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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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대찌개니까요. 근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재료 준비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 3, 40분 정도? 네. 네. 재료 준비하는 게 큰일이네요. 네. 그리고 부대찌개는 무조건 라면 사리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라면 사리는 국물이 탁해지는 역할을 해요. 네. 걸쭉해지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건더기를 다 건져 먹고 국물만 남았을 때 그 다음에 넣어요? 네. 그렇게 끓여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양한 부대찌개 중에 한 가지의 레소피를 듣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면은 왜 안 넣냐? 베이크드 빈은 어쨌냐? 여러 가지 질문들은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다른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재료를 막 넣어도 상관없어요. 베이컨이라든가 베이크드 빈스라든가 저는 메추리알까지도 한번 넣어봤거든요. 아, 네. 네. 괜찮더라고요. 사실 이 부대찌개의 원료에 대해서는 논란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는 이빨자국이 있는 햄이 나와야지 진정한 부대찌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이야말로 사화다. 네. 존슨 사화. 이상입니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추석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한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오늘 김상조 요리 박사님으로부터 아니라고요. 저는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간단한 레시피를 존슨탕의 레시피를 들어봤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세폰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게시판을 가보니 그래픽이 어떻다 말이 많은데 이해는 안 되고 작품으로서의 게임만 즐기시면 되는 당신은 합리적인 유저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최적의 시스템 전기를 적게 쓰고 발열이 적은데 당신이 원하는 게임 플레이에는 무리가 없는 정품만 쓰고 AGS도 확실한 다목적 데스크탑 AGS몰에서 32만원만 결제하시면 당신의 것 향후에 생기는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함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 컴스테이션을 고려해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는 추석은 언제 생겼나? 아 그 얘기 했었죠 처음에 신라는 왜 여성들을 트랜스 상태로 만드는 페스티벌을 했는가 맞죠 이 질문? 아 그러고 보니까 공자 얘기도 하고 아득한 얘기처럼 느껴지네요. 네. 갑자사와 무온사와 병인사와 제가 순서는 잘 기억 못합니다. 고단과 졸업해서 그리고 차례상 차례를 못 지나다 보니 선물 그러다 보니 땡팸 땡팸으로 만들면 가장 맛있는 요리 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참 방송의 말이죠. 저도 참 제가 이상평론을 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지난 9번의 방송을 내보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오늘이 10번째입니다. 방송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지 지난주 이상평론에 기독교 얘기가 나와서 불편하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멸치 얘기하고 그랬던 건데 흥선대원군 얘기하고 그랬던 에피소드였는데 뭐지 거기서 기독교 얘기가 뭐였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도 안 나네요. 멸치가 빛과 소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윤세민 기자가 그때 옆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목사 욕을 한다는 목사를 욕한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갔었어요. 둘 중에 뭐가 사실이 아니냐. 멸치가 빛과 소금을 좋아한다는 증거는 없다. 소위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여간 불편하다는 그런 반응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고려해서 더욱 더 세심한 방송을 만들 것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덕 가겠다는 소리예요. 끝없이 덤벼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여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래옵게 황송하지만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이거 봐요. 저는 퇴원하자마자 세례를 당했어요. 여기 지금 기독교 신자 그걸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퇴원할 때부터 세례를 당했다고 하지 않고. 그런데 당했다고 본인은 해석할 수 있죠. 물론 그건 개인자고요. 제 의지에 따른 건 아니니까요. 여하튼 여기 아직까지도 내가 기독교 신자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네 명 중에 두 명입니다. 하여간 저는 할렐라는 것도 받았는데. 기독교가 할렐를 왜 해요. 하여간 포경 수술이잖아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한 거긴 한데.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약간 좌우가 짝짝이가 됐어요. 약간 표피 부분이. 그게 기독교 탓이에요? 할렐라는 게?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약간 배을림 양식인데. 그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짤려나가는 형태가 약간 다른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게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 의해서 수술을 당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맞아.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다들 삑사리가 조금씩은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방학 되면 주장사진을 이러고. 너무 바빠서 똑바로 못 해주는 거야. 야 빨리 할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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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라. 거기 비뇨교회 제사장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나 포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냐면 말이죠. 할렐라도 받고. 제가 어린 시절에 주1학교에 갔는데 그때 그 주1학교 교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걸 평생 동안 실천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잠원에서 그 구절을 찾아냈는데. 뭡니까? 거기 잠원에 보면 꿀을 적당히 먹어라. 많이 먹으면 토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몇 절이에요? 잠원 25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절을 지금도 꾸준하게 여전히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걸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런 거죠. 꿀을 적당히 먹으면 교인 믿음 생활하는 중. 제가 독실한 신자로서 말하는 기독교의 3대 가르침이 있잖아요. 일단 그 3대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예수가 한 말인데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장로님이 천국에 가시려면 재산을 다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려고 만든 게 청계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이명박 장로님을 사랑으로 도와드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좀 도와드려야죠. 부동산계에요. 또 그 3대 가르침들 중에 두 번째가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50년마다 한 번씩 사유재산을 리세트라.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나와요. 리세트라고? 아니 성경에는 희년이라고 나오는데. 희년? 희년이 리세트에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그다음에 각자 빚을 쥐고 있는 채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진짜 성경에 나온다니까. 그건 부루마블 다시 하든. 어쨌든 이게 부동산계역인의 것도. 3대 가르침 중에 하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명박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시려면 재산을 50년마다 한 번씩. 10년을. 저는 정말로 이명박 장로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어떻게든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3대 가르침 중에 세 번째가 잠원에 나오는. 꿀을 적당히 먹어라. 이것이 이제 왜 3대냐. 손희상 선생이 뽑은 성경의 성서의 3대 가르침. 지키고 싶은 거 두 가지와 지키고 있는 거 한 가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기독교의 3대 주요 사상이다. 단정짓는 문장 쓸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검사 좀 받으시면 안 돼요? 하여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당했던 그런 독실한 신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교회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그렇게 뭐 제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하여간. 기독교에 따르면 적당히 먹으라고 하는. 꿀을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 하는 꿀. 왜냐. 이제 꿀요리구나.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니까. 눈치를 채셨네. 잠원 25장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추석 선물로도 쓰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추석 특집으로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일단 이 꿀에 대한 설명을. 김상조 요리 박사님.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등판했네요. 마치 이건 김성근 감독의 투수 사용법이다. 그렇습니다. 퀵. 훅. 꿀. 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감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게 더 웃기지 않아요? 감미료답게. 네. 주 재료로 사용되기보다는. 조리 중에 단맛이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적당히. 우린 주로 설탕을 넣잖아요. 네. 하지만 꿀은 좀 더 몸에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꿀을 넣죠. 감미료 정도로만. 왜냐하면 잠원 25장에서. 많이 먹으면 토한다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여튼 설탕보다는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좋은 이미지 순으로 따지자면. 설탕보다는 흑설탕. 보다는 물엿. 그 다음 조총. 최고는 꿀. 꿀. 그 보다 위에는 로얄제리. 로얄제리.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위에는 사카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꿀 같은 경우에는. 설탕과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단당류의 형태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과당과 자당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죠. 네. 그래서 소장해서 분해가 안 되고. 바로 흡수된대요. 그래서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고. 네. 그런 이유로 설탕보다 나은 식품이다. 라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토한다. 토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유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에 뭔가 첨가를 한다 했을 때. 양을 과하게 넣으면. 요리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모든 게 지금 성소 말씀 그대로예요.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꿀은 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잘못 나오면 그 꿀 냄새가 음식을 지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조청은 실수로 쏟아붓죠? 그냥 달아줘요. 그냥. 꿀은 음식을 지배하죠. 네. 우리가 예전부터 디저트류로 먹었던 강정, 정과, 맛탕 같은 주재료를 뽑거나 튀겨서 당류의 시럽으로 코팅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도시 촌놈이었을 때 맛탕이 나온다 그러고 고구마가 나오면 반찬 나온 줄 알고. 탁은 언제 나오냐 그랬죠. 그런 코팅을 하는 시럽의 경우 설탕으로만 만들게 되면 나중에 식었을 때 딱딱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럴 때 약간 꿀과 섞어주면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 멸치볶음도 꿀 넣으면 부드러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보통 멸치볶음을 광산에서 캐오듯이 먹어야 되잖아요. 딱딱하게. 맞아요. 멸치볶음 같은 경우에는 볶은 다음에 식힐 때 뚜껑을 닫고 식히면 부드럽습니다. 아, 수분을 안 날아가고 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넓은 곳에 그냥 내비두면 되게 빠삭빠삭해지고요. 아, 그렇군요. 굳이 꿀을 과식할 필요 없이. 네. 친절하신 김상주 요리 박사님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정과 같은 경우에는 꿀로만 만들던가 아니면 설탕과 꿀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해서 그런 노년분들도 즐기기 쉽게. 그런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커피 먹다 자주 먹는 설탕 글레이즈드 땡땡스피 도넛 이런 것도 대신 꿀을 뿌려놓으면 야들야들하게 전혀 흰색으로 이렇게 코팅 안 돼 있고. 코팅 안 되고 계속 흐르고 있겠죠. 그쵸. 그게 굳질 않으니까 계속 흐르고 있겠죠. 저는 비주얼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내 손의 모양새는 안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개미 같아고. 비닐 시원하죠, 비닐. 그래서 이번에는 꿀을 이용한 요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 타서 그렇게 먹는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시죠? 네. 저는 그냥 퍼먹기도 해요. 그럼 안 돼요. 아, 왜요? 토해요.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그러니까 곰돌이 푸도 꿀을 퍼먹잖아요. 하반신은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끔 먹고 그래요. 아, 꿀 먹기 전에 꼭 벗으세요. 항상 안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곰돌이 푸바. 설사할까 봐. 과하게 먹어서. 스윗 포테이토 후라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스윗 포테이토 후라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뭘까요? 이걸 집에서 해먹는다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장튀김에 꿀로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유행한 트렌드죠. 단짠, 단짠.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물론 고대의 땡자깡이라는 요리가 있었는데. 땡자깡은 그렇게 달지 않아요. 프레스 감자를 이용해요. 일단은 후렌치 후라이를 하나 준비해야겠죠? 네. 이 후렌치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가면 냉동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속성이다. 감자 썰고 그거 하는 과정은 생략.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땡스트코 가시면 5kg씩 사실 수 있어요? 기왕이면 형태가 얇고 긴 것. 얇고 긴 것? 네, 뭐 외지 형태라든가. 네. 뭐 그런 다른 형태는 별로 조치가 적합하지 않고요. 아, 삼각 반원형 그런 건 별로고. 그런 건 별로고요. 얇고 긴 것. 땡, 땡, 도날드 형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으로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유통기한이요? 아니요. 그럼? 시즈닝이요. 시즈닝? 네. 아, 시즈닝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즈닝이 안 된 제품도 있고. 솔트만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케이준 스타일로 된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즈닝이라는 건. 그 모든 행위를 아우른 표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맛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대로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앞에 써 있군요. 어떻게 시즈닝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남도 스타일이다. 네. 이것은 소금에만 절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냉동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 먹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좋군요. 감자나 고구마를 길고 얇게 채를 썹니다. 아, 고구마도 포함되죠, 그죠? 네, 고구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채를 썰기 힘드시면 채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얇게 썬 감자와 고구마를. 채칼이면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감자볶음 수준으로 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굵은 채칼도 있나? 그 채칼에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요즘 채칼 본 적 없어요, 저. 이 채를 썬 감자나 고구마를 찬물에 먼저 좀 넣어둬야 돼요. 전분기를 빼야죠? 네, 그렇습니다. 전분이 있으면 튀길 때 좀 약간 에어로사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맛 자체도 되게 좀 텁텁한 맛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찬물에 넣어뒀다가 이제 꺼내죠?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기면 됩니다. 네. 기름에 튀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한 불에 한번 튀기고요. 네. 건져낸 다음에 다시 기름의 온도를 더 높여서 고온에서 한번 또 튀겨주고요. 아. 그러면은 좀 더 바삭한 느낌의 크리스피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혼자 요리하는 마스터에게 한번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김상조 박사의 집에 가면요. 네. 에어프라이어도 있어요. 에어프라이어가 뭔가요? 기름을 넣지 않고 튀김을 요리해 주는 기계죠. 질감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든 것보다 냉동의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맛있어요. 에어프라이어로 할 경우에는. 아 그래요? 네. 거봐요. 지금 대본에 안 써 있는 건데 휙 물어봤는데 다 팍 나오잖아요. 그게 에어프라이어의 원리 자체가 고온의 열풍을 계속 순환시켜서 겉면을 건조시키는 형태거든요. 그걸 프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라이가 아닌 거죠. 사실은 뭐 속성 건조 같은 거네요? 드라이네요. 네. 그 형태에 가까워서 사실은 에어프라이어에서 그런 튀김의 고소함이라든가 그런 맛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그 우리가 사랑에 맞이하는 기름의 맛은 나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냉동 제품으로 된 시즈닝된 제품을 사용하면 겉 표면에 어쩔 수 없이 기름이 살짝 묻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름에 튀겨지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에어프라이어에 돈가스 같은 것도 넣고 다른 튀김 제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넣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튀김이 아니라 베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튀김에서 느끼는 그런 고소한 맛이라든가 바삭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맛있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남은 치킨 있잖아요. 식은 치킨. 네. 그것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정말 좋아요. 아 기름에 한 번 넣고 튀겼는데 먹다 남은 것. 네. 그런 것을 데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쓰임새가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료 내부에 기름이 있는 그런 식품을 데우면 정말 맛있게 튀겨지는 거군요. 따라서 최초에 방금 물에 넣고 전분기를 뺀 감자의 경우에는 그냥 기름에 넣고 튀기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름을 좀 털어야겠죠. 네. 기름을 털고 커다란 볼을 하나 준비합니다. 볼. 튀긴 것을 넣고요. 네. 소금을 뿌립니다. 아 시즈닝을 해야 되는군요. 네. 소금을 뿌리고 이제 쉐이킷을 하는 거죠. 감자의 간이 잘 배도록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꿀을 뿌려야죠. 꿀을 뿌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탕으로 코팅이 되면 딱딱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설탕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먹기 편하게요. 네. 아니면 더 바삭한 맛을 원하신다면 설탕물로 하는 것도 더 나쁘지 않습니다. 설탕물과 꿀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서. 네. 그렇게 해서 적정량을 뿌려야 돼요. 만약에 많이 뿌리면. 토합니다. 질척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다 토한다는 한마디로 비유하듯이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성서로는 말하지 못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 말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토했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 그렇게 해서 그런 시럽을 뿌린 다음에 또 흔들어주는 거죠. 예전에 로땡리아의 쉐쉐 감자. 네. 같이 잘 코팅을 시켜줍니다. 네. 그릇에 담고요. 마지막 활용점점으로 파슬리를 뿌려주는 거죠. 파슬리. 네. 파슬리 가루는 가루. 네. 파슬리 가루를 뿌려줍니다. 아하. 뭐 파슬리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더 맛있어 보이게. 그렇죠. 제가 지난번 이상조 식재료 평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걸 해야 요리를 하는 거 같다. 같다. 고명이죠. 고명. 네. 서양식의 재료에는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는 게 좋고요. 한국식 음식에는 깨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 옛날에 아는 형님이 술집을 잠깐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안주 위에 파슬리를 뿌리면 고급스러워 보인다. 오. 맞아요. 네. 이제 떠오르네. 우린 소비자로서 그렇게 봤다는 걸. 네. 그리고 맞아요. 땡작강에는 검은깨가. 또 뭔가 더 원하신다. 이렇게 할 때는 위에 치즈를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아 치즈. 치즈가 녹으면서. 그렇죠. 저는 그냥 감자에 꿀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이 또 얹혀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탄수화물에 나트륨이 얹혀진 다음에 당이 얹혀진 다음에 나트륨이 또 얹혀지는 거죠. 네. 그게 단짠단짠이군요. 네. 아주 달콤하고. 끝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 단짠의 원리는 참 되게 오묘한데. 달콤하면서 짭짜롬한 거. 저는 그냥 땡팸에다가 꿀을 발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게 꿀의 향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원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25장에. 근데 뭘 먹어도 꿀을 적당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꿀을 이렇게. 꿀 원래 요새 꿀들은 튜브팩에 들어가 있잖아요. 짜면 나오잖아요. 그냥 와포에. 부대찌개에. 여기저기 뿌려 드시려고. 어쨌든 막 1kg씩은 먹지는 않으니까요. 김상조 요리 박사님의 스윗포테이토 후라이 요리법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살 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바른 선택 바른 선택 바른 선택. 돌아왔습니다. 손희상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만 그럴 거예요. 내일은 다른 거가 될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할 일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저도 영적인 기운이 어째 가끔 느껴지더라고요. 화장실 가면 타오르는 듯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할 예에 의한 영적인 감각이었어요. 그리하여 독실한 신자인 손희상 선생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3대 가르침에 의하면 재산을 팔아야 하고 부동산이 개혁되어야 하며 꿀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꿀을 적당히 먹는 레시피 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독교 근본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는 부대찌개가 엄청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맥주가 엄청 땡기네요. 김상조 요리박사님의 요리법을 배웠는데요. 원래 요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식재료 할 때 요자하고 그리고 이치 할 때 이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재료를 이치에 맞게 알맞게 놓는다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요리를 한번 하려면 그 요리에 아주 많은 시간을 써야 했어요. 장작을 패는 시간까지 합친다면?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닭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우선 닭을 몇 년 동안 기르죠.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그리고 닭이 다 크면 목을 자르고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빼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닭털을 빼내고 옛날에는 닭털 뽑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손으로 뽑아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이 전부 다 요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닭을 익히려면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불이 필요했습니다. 물과 불은 요리의 기본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또 역시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우물이나 개울에 가서 매일마다 물을 기러왔죠. 그렇습니다. 무거워서 힘들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도가 없던 시절 수도가 생긴 뒤에 인류가 얼마나 빨리 발전했을지를 상상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배워야 했죠. 옛날에는 그 도시가스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장작을 쪼개고 한참 동안이나 비벼가지고 불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닭을 요리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전부 요리였던 거죠. 수렵, 목축, 농경 이것들이 모두 요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요. 검색을 합니다. 집 주변에. 그렇죠. 요땡요 이런 앱을 동원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가 좋은 집에 전화를 겁니다. 이것이 요리네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곧 요리를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직업이란 것은 식재료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 먹는 것을 위해서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주변에 검색해서 그냥 가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괴리를 절실하게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죠? 술집에서 친구랑 동태찌개를 놓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커플 중에 여자분이 저희 도토리묵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토리묵을 시켰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대사가 도토리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 커플은 5시간 있다가 묵을 받아먹을 생각인가 친구랑 크게 웃었는데 그 커플은 저희가 웃은 이유를 모르겠죠. 내가 맛탕에 대체 맛이 무슨 재료인가 고민했던 거랑 똑같은 멍청이들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도토리묵을 다 직접 만들었잖아요. 다 그 도토리를 그 뿌개고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물에 반죽을 해서 그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그거를 누가 먹으려고 몇 시간 동안 저었는가 그렇죠. 네. 옛날에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 사냥꾼이나 농부 어부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요리였으니까요. 그 도토리묵도 다 직접 만들었고 네. 거기다가 뭐 양념을 한다든지 간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부차적인 것을 요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수많은 그 과정들이 지금은 아주 편리하게 되면서 추석과 같은 명절날에는 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먹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그 명절 음식은 풍성하게 차립니다. 명절을 위해서 요리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명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요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여럿이서 먹고 즐겨야 명절이니까요. 그리고 여럿이서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친척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수확을 하고 같이 키즈를 하고 반죽을 했죠. 그리고 큰 망치 같은 걸로 막 떡방아를 짓고 그런 일은 힘센 장정들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했던 그런 힘든 일이었던 거죠. 네. 세상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요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됐습니다. 명절에 직접 만두를 빚어먹는 집은 집어먹는 집도 많죠. 다른 집은 더불가 물 만두가 숟가락에 명절에 직접 만두를 빚어먹는 집은 아직도 많지만 떡방아를 직접 찌어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먹는 집은 이제 드물게 됐죠. 저 어렸을 때는 명절에 불러앉아가지고 만두 빚고 송편 빚는 게 이제 명절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 사먹죠. 네. 송편 정도도 요즘엔 사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떡 같은 거 그런 거 다 그냥 사면 되니까 심지어 비싸지도 않아요. 더 싸요.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요리에 드는 시간과 노동에서 거의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해방을 모두가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명절날에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몇몇 사람만 그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원래 다 같이 모여서 했던 요리를 몇몇 사람만 도맡아서 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명절 음식의 대부분은 오래된 전통 음식이 사실은 아니죠. 빨간 배추김치만 하더라도 길어봤자 역사가 한 백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추가 한반도의 전래가 된 게 한 300년쯤 전이고 통배추는 1906년에 처음 들어와서 1920년대 30년대쯤에 처음 보급이 돼가지고 상용화되기 시작했어요. 100년쯤 됐네요. 네. 다른 음식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모두 최근 한 몇십 년 정도 사이에 발명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통이 발명된 거죠.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굳이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도맡아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오늘날의 명절은 더 이상 농경사회의 세시풍속이 아니게 됐습니다. 명절은 이제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 날 같이 맛있는 걸 누리는 날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2016년 올해 추석에는 만일 땡팸이나 꿀 같은 것을 추석 선물로 받았다면 혼자서도 뚝딱 만들 수 있는 김상조 요리 박사의 존승탕이나 스윗 포테이토 후라이 같은 것을 잡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왼종일 부엌에서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요리 대신에 말이죠.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멋있게 끝나네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긴 또 처음이에요. 네. 부엌 일 좀 해라.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친가 저희 아버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친가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또 장남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족이 다 요리를 해요. 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어머니라든가 고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리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버지가 뭐라도 이렇게 툭딱툭딱 썰고 계시고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면 삼촌이나 저도 가서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하는 과정 자체에서 되게 웃을 일도 많고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명절이 진짜 되게 왠지 재밌게 돼요. 같이 뭐 하면서 뭐 타박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외가 쪽 같은 경우에 가면은 저희 외가 쪽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상과 여자상을 따로 차렸거든요. 저도 한 10살 때까지 큰 짓감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따로 차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여성분들이 갑자기 자리에 틀어나서 상을 차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명절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텔레비 앞에 남성 어르신들만 모여서 이런저런 정치욕을 하시다가 이따가 고스톱을 하다가 싸우시고 여성분들은 주방에서 아예 그냥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주방 쪽에 있는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커피만 계속 드시고 네. 그렇게 단절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가 쪽에 사람이 더 많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릴 때 항상 그 친가 쪽의 명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명절의 그 풍경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음식 같은 거를 여자들이 도맡아 하는 그런 집들이 점차점차 없어져가고 있죠. 많이. 생각보다 많긴 한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안 부어서 그렇지. 네. 근데 줄곤 있죠. 올해 초에 올해 철날 때 한국일보에서 그 명절에 전부 치는 남자들 뭐 이런 기사를 냈었는데 그 기사가 나오니까 그런 집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막 불이 쫙 달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경험 못 해본 거예요. 그 한국일보 그 패북 찍기가 빡쳐가지고 기자들한테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당장 인증사진 내놔 그래갖고 한 5분 만에 인증사진이 쫙 올라왔는데 한국일보 사장부터 해가지고 기자들 전부 치고 있고 지금 그 즉시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지금 딱 찍어서 지금 당장 내놔 하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집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집은 그런 환경을 상상하기 힘든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부엉니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가 혼자 다 하세요. 100% 그러니까 명절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냥 평일날에도 항상 다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요리는 한 90%가 아버지가 하고 한 10% 제거하고 어머니는 한 0% 정도 하세요. 어머니의 요리라고 무한소 어머니의 요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냉동실에 얼려뒀던 홍시감을 꺼내온다든지 이 정도까지가 요리고 녹이는 과정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집 같은 집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도 그랬었거든요. 대충 상상을 해보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집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뭐 전부 치는 남자도 많다고요? 네네네. 하여간 그 아직까지도 명절노동 노동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부엉노동 그 부엉노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강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몇십 년은 아니지 십 년 넘게 매년 몇몇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무시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죠. 그러느니 스윗 포테이토 프라이를 해먹어보자. 왜? 성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성소에는 감자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꿀을 적당히 먹으라고 가르쳤으나 꿀을 적당히 먹기 위해선 스윗 포테이토 프라이를 스윗 포테이토 프라이를 해먹는 방법이 좋다. 부대찌개도 좋겠다. 뭐 차례상에 어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조상님들이 매번 똑같은 거 먹고 있으면 얼마나 질리시겠어요. 그렇죠. 조상님도 단짠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정확하게 틀린 표현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로 인스턴트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언가를 극찬할 때 하는 말이에요. 뭘 해도 고전이 된다.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 같은 소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후대는 고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선대에 있던 양아치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에 대한 의심 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시간 내내 네. 손희상 선생이 즐겨 쓰는 표현을 인용해야죠. 조상님들 다 패버린다. 나랑 친하다.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냐. 조상님들 패버리겠다. 어떤 이제 눈에 맞아야 할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추석 맞이 이상평론 시간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생활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손희상 선생은 원고를 보고 PD는 이제 막중한 책임감에 시달리죠. 대체 이 얘기에 맞는 농요를 어디서 구하오지? 스윗 포테이터 농요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하 스윗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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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 제가 이제 국가 담배필 듯 내는 소리 뭐 장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찍 할 건 없습니다. 점심 등지를 왜 선택했냐면 그 노래 내용이 그거예요. 뭐 찌다 라는 동사를 쓰죠. 네. 그 못 찌고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밥이 늦는다고 부르는 노래라고요. 네. 밥을 빨리 달라고. 네. 그것만 이제 모양으로 이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형물화제니까 재현하시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남자들이 뭐를 찌고 있어요. 자꾸 그 노래를 불러요. 네. 멀리서 들릴 거 아닙니까. 확성기도 없는 시대니까. 시대니까. 네. 노래소리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밥 달라는 소리구나. 빨리 가서 가자.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짊어지고 옵니다. 네. 뒤집어 생각해야죠. 손희상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모두가 요리에 참여하던 중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를 찌고 있는 것도 역시 요리니까. 그 못 찌는 걸 하루 종일 했던 사람들이 나머지 과정 처리하는 사람들은 어딨냐고 부르는 거죠. 요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찾는 거죠. 네. 농혁은 그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요리하는 과정의 힘듦에 대한 노래. 네. 이때는 여자들이 해도 되지. 혹은 역할을 아예 바꿔도 돼요. 네. 맞습니다. 남자들이 요리를 하고 여자들이 못 찌는 걸 하고 있다가 노래를 불러도 돼요. 네. 그래도 돼. 그런데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답이 안 나온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뒤집어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돈은 내가 벌어오지 않았냐.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놀고 있으면 안 돼. 왜요?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요리라고 쳐보죠. 네. 그 요리를 하기를 시스템이라는 유리천장이 방해하잖아요. 여자들이 요리에 참여 못하게 네.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해보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좋겠어요. 네. 또한 명절이라는 것은 원래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날이잖아요. 요리도 함께 나누면 좋겠죠. 만드는 과정까지 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허니 글레이즈를 강력 추천드리면서 적당히 설탕이 들어가야 된다는 설명을 김상준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좋은 요리와 좋은 말씀과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마무리로 존슨탕이랑 스윗포테이토 후라이를 해먹자고 했잖아요. 네. 저 근데 면절동안 계속 사먹을 거거든요. 저한텐 그게 명절이에요. 맞아요. 김상조 기수영 전관은 지금 명절을 대비해서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얘네 집 앞에 들렀는데 마트에 장이 도착한 거예요. 보통 배달시켜놓고 집에 오잖아요. 도착했는데 쭉 봤어요. 상당히 인스턴트예요. 그리고 끝에 땡땡구미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트에서 한 개 사는 건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 안 샀으면 배송비가 3천 원 4만 원 이상 사야지 배송비가 무료인데 280원이 부족한 거예요. 땡땡구미가 56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드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도 요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상조 기술행정관께서는 명절날에 추석 때에 서울랜드에 가신다고 하셨죠? 네. 서울랜드 없어지기 전에 갈 거예요. 서울랜드 차례 지내러 갑니다. 김상조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농요와 사라져가는 서울랜드 네. 그리고 예전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밥 한 그릇 같이 먹기 위해서 모두가 노동하던 시내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해봤습니다. 원래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서 소화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할까? 써클 핏을 돌면서 트랜스 상태가 올 때까지 온가족이 돌다 보면 트랜스 지방이 사라질 것이다. 즐거운 추석이 부디 되셨길 바라고 아니더라도 저희 탓은 아닌 거 아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 2016년 추석 에디션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김상조 엔지니어와 UMCA의 책임 프로듀서와 윤세민 기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손희상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그리고 누구는 다 다음 주 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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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